여기 온다 소리를 안 해. 예를 들어서 대구에 외관에 가자든지 큰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먼 일을 만드는 거라. 일단은 차이를 태워. 아빠가 운전석에 앉고 운전석 옆에는 삼촌이 앉고 갓 쪽에는 엄마가 앉고 중간에 아들을 앉게 미리 짜놓는 거라. 은용아 전화 좀 주봐래. 전화를 받아. 전화 좀 전화를 주면 안 돼. 전원을 꺼야 돼. 안내 보내줘야 됩니다. 그럼 가서 상담 가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지. 배가 아프도 아프다 그래. 목마르다. 배 아프다. 화장실 간다. 안 의시하고 운전석하고 오는 거에요. 주변이나 아파트 안이나 주차해놓고 문을 다 잠가해요. 올라올 때도 먼저 올라오고 아들 먼저 올라오면 안 돼. 앞에 누가 먼저 올라오고 아들 오고 뒤에 따라올다. 자꾸 와도 되고 병원들 사기도 합니다. 가슴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. 남자들이 올 때는 말만 잘 들으면 사람 많이 필요 없지. 근데 여기 와서 말을 잘 안 들어.